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3년 11월에 출고된 2014년식 기아 레이 전기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89,000km 가장 인기가 있었던 민트 색상 차량이구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문콕 방지를 다 장착을 해놨고 후방 센서 휠 타이어 상태에 여기 오른쪽 밑에 거는 살짝 기스가 있네요 나머지는 좀 깨끗해 보이구요 엔진룸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89,502km 앞좌석 뒷좌석 실내가 굉장히 깨끗하죠 핸들 리모컨 장착이 되어 있고 라이트는 오토라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 트렁크까지 차가 굉장히 깨끗하죠 성능기록부 보시면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8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